케르스 테네스 케르스 테네스는 사용자가 원하던 10리터급 실용 방지 드론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케르스 테네스는 탁월한 고도 유지와 비행 안정성으로 영용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폴딩 암과 폴딩 프로펠러 장착으로 기체 크기를 약 4분의 1로 축소 가능하게 해 뛰어난 이동성을 자랑합니다. 견고한 사각형 알루미늄 프레임은 장시간 기체 사용으로 암대의 뒤틀림 현상을 방지하며 모터의 회전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안정적인 비행을 선사합니다. 효과적인 10,000mAh 시 듀얼 배터리 시스템으로 일반 BNC 20분, 농약 탑재 시 약 13분 동안이나 비행할 수 있습니다. 1회 단 10분 동안 3,000평의 평야에 방지가 가능하며, 이는 사람에 의한 방지 작업보다 약 40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KERES-10S는 국민 방지 드론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사용자의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해냅니다. 전자동 비행과 수동 비행을 지원해 더욱 확실한 방지를 가능하게 하죠. 작업 중 약재를 모두 소진할 경우, 자동 백홈 기능을 통해 약재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이룩 후에는 살포가 되지 않은 지점으로 자동 복귀해 다시 살포를 시작합니다. 정밀한 스프레이 노즐은 약재의 낭비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총 3개의 분사 노즐은 모터의 하던부에 위치해 프로펠러의 하얀 기류를 타고 넓게 분사되죠. 장시간 사용해도 쉽게 막히지 않으며 언제나 일정한 분사력을 자랑합니다. 경제적인 제품 가격과 합리적인 유지 보수 비용, 간결한 제품 구조와 균일한 성능을 지닌 케레스 테네스. 케레스 테네스는 각종 농작물과 다양한 크기의 논밭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덕분에